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우리 강원 지역의 지방소멸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라 18개 시군 가운데 15개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오늘 긴급점검에서 이 지방소멸의 지역 상황과 대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신 한림대학교 이기원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소멸위험지수라는 지표를 봐도 강원도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지방소멸 가능성이 교수님 얼마나 큰 상황입니까? 지방소멸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우는 일본에서 이와떼현 지사하고 총무장관을 지냈던 마스다 히로야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일본의 인구 감소를 단계별로 분석했는데 인구가 계속 줄다 보면 결국 사람이 살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소멸한다 하는 그런 논리에서 소멸 위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멸 위험의 가능성을 어떻게 측정하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인구의 재생산력 그걸 나타내는 지표를 등장시키는데 아주 단순하게 20살에서 39살까지의 여성 인구를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가 지역기업을 비교도 용이하고 숫자로 단순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65세 이상 인구를 나눠보았죠. 그랬더니 이름을 소멸위험지수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2013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꾸준하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두 숫자가 비슷하거나 여성 인구가 더 많으면 재생산이 잘 된다. 그래서 1 이상이 되는 거죠 값이. 1 이상이면 양호하다 이렇게 보고 특히 또 1.5를 넘으면 안정적으로 인구가 유지된다고 해서 안정 이런 표현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이하가 되면 일단 주의라는 딱지를 붙이게 되고요. 젊은 여성이 고령 인구의 반이 안 되면 소멸의 위험에 들어갔다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소멸위험 이런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더 심각해져서 0.2도 안 되면 즉 고령 인구의 5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 여성 인구가 그렇게 적을 정도가 되면 소멸위기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을 공간 단위로 하다고 보니까 광역 단위로도 볼 수가 있고 시군구 단위로도 볼 수가 있는데 2020년도 강원도의 소멸위험지수는 0.511입니다. 간신히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서는 전남이 제일 좀 안 좋아서 0.418, 경북이 0.47이 둘 다 지자체 광역 단위로서 아예 위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전북은 0.506, 그래서 이 세 광역 지자체를 빼고는 저희가 또 그다음으로 나쁜 그런 순서입니다. 도 전체로는 아직 소멸위험 단계는 아닌데 문제는 그 위험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속도입니다. 2013년도에 처음 측정했을 때만 해도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는 모두 1을 넘어서 양호하거나 심지어는 1.5를 넘어서 아주 안정 단계였었는데 불과 5년, 6년 지나는 이 사이에 2020년도에는 세종, 울산, 경기 이 세 광역 지자체만이 양호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과 경기는 사실은 아주 간당간당해요. 1미터 금방 떨어질 것 같이 보이고 시군구 단위로 보면 이게 심각성이 훨씬 더 잘 드러나는데 우리 강원도의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도만 해도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간 지자체가 횡성, 영월, 양양 등에서 반이 안 됐습니다. 7개밖에 안 됐었고. 그런데 2020년이 되니까 벌써 춘천, 원주, 속초만 빼고 거기만 주의 단계이고 심지어 주의 단계이고 15개 시군 모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도 전체로서 주의 수준이라고 0.5를 좀 넘었다고 얘기하지만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고성, 양양은 아예 지표값이 0.2대입니다. 그렇습니까? 지방소멸이라는 것이 천천히 발생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지방소멸의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지방소멸이라는 용어 자체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값이 제일 낮은 시군이 경북의 군위군인데 0.133,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의성은 0.135, 고흥이 0.135인데 젊은 여성이 남성대에 의해서 엄청나게 작은 수요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터 히로의 소멸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반론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문제가 인구 감소 현상을 또 다른 각도로 본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그 현상을 그대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생산 가능 인구가 2016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이 결국은 또 소비 가능 인구거든요. 그들이 바로 경제활동의 주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점점 저성장이 점점 고척화되는 것이고 경제활동이 점점 활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를 어떤 분들은 추수축 사회라는 표현도 붙이고 어떤 분들은 제로이코노미 이런 표현들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로썸 사회가 되고 무한 경쟁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굉장히 없어지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강원도만 보더라도 지역 대학들 중에 몇몇 정시에서 입학 정원을 못 채운다거나 또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지금까지는 폐교 재산들을 유지와 보존을 유지해왔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것들이 결코 낯설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수를 모시고 강원도를 진단하고 그리고 또 대책을 좀 살피기 위해서 오늘 모셨는데요. 우리 강원도를 그럼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 원인과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왜 이탈하는가 그 뿌리를 한번 캐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령화는 사실 이면을 보면 건강장수거든요. 건강장수는 인류의 꿈이죠. 그런데 왜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 때문인데 그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이 바로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이 분모가 작아지니까 점점점점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저출산 문제는 왜 문제가 되는가? 우리 청년층이 이탈하는 구조를 보면 그게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 3분의 1 정도 되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대학 진학하는 단계에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수도권으로 빠지고. 다행히 우리가 수도권에 좀 가깝다 보니까 그 모자라는 인원을 또 수도권에서 채워줘서 돌아가는 듯이 보였는데 또 졸업할 때 되면 일자리를 찾는다는 이유로 해서 반 정도가 또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교육과 일자리 문제인데 교육을 다시 한번 뒤져보면 교육 문제는 결국은 또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이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막상 서울로 올라가 보면 집 문제, 그다음에 자기네들의 주거에서 비용, 애들 교육비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정작 거기서 결혼이나 그다음에 출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꺼리게 되고 그것은 결국 서울이, 서울이 바로 초저출산 현상. 우리 2019년에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0.92이었는데 이것도 참 끔찍한 일입니다만 서울은 그중에서도 0.7위로 초저출산에 처해 있거든요. 가장 인구가 많은데 거기가 초저출산이니까 나라 전체로서 활력을 받을 수가 없죠. 또 왜 그럼 애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가는가. 왜냐하면 서울에 바로 대기업 본사의 70%가 거의 집중되어 있고 시청 기준으로 하면 85%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가는 것. 바로 불균형 발전이 전체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춘천지역혁신센터에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말씀하시는 교수님의 강연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 그것이 바로 대안과 대책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인은 다 알았지 않습니까? 원인을 치유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반대로 해야 되는 것. 보다 강력한 자취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 이것이 바로 해답이죠. 도농 간에 대도시와 또 소도시 간에 수도권과 지방 간에 또 온도차가 있습니다.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물론이죠. 제일 큰 것은 인식의 변화인데요. 인식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바로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균형 발전에 우선 이 원인이 균형 발전이 안 되었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앙부처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줄탁동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아는 것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정책 이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된 노력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이경원 교수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